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가운데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발판 삼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소식 조성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밤새 이어진 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역전하며 20대 대통령에 당설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48.56% 득표율로 2위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후보와의 표차는 24만여 표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정치 임문 후 불과 9개월 만에 첫 대선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표 막바지까지 자택에 머무르다 당선 확실한 정치인 정치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를 공식 확정하고 대리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은 오는 5월 10일이며 취임 전까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목표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넉 달 넘는 선거전을 이어온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안고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 당선인 앞에는 국민 통합, 그리고 협치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